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돼지 쪼금쫄우입니다 돼지 꿀 뿌리 저 전화입니다 으아아아아 부끄러아 부끄러아 SCP가 되어버렸어요 아아아아아오 쫾쫾쫾쫙쫙쫙쫙 아우 시끄러 SCP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저를 쳐다 본 녀석을 가가지고 아 아 베이컨인데 물었잖아 이거 부끄러웍 부끄러웍 그런데 왜 다 벗고 다니냐고 옷 입고 다녀 옷을 입고 다녀야지 부끄러우면 어요 아 가 volumes 잡았나 아 멈춰 좀 쩝점 점 점 점 점 점 잡았다 함 좀 쩝점 쩝점 아 좀 쩝점 쩝점점 아이고 어어어어어열 보지말보지말보지말보지말보지말보지말보지말보지말보万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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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아 여기 뒤에 숨어있어 저기 벽 뒤로가서 숨어있자 도망가 도망가 저게 베이컨이 있다 아니지 근데 머리카락이 없네 베이컨 헤어는 베이컨 헤어가 있어야지 베이컨 헤어인데 얘는 베이컨 아 안녕 눈알 봤어 아 scp다 아 아 도망 안가니 아 쩝쩝쩝쩝 쩝쩝쩝쩝쩝 음 베이컨 맛이 나는구만 아 제가 쳐다보면 쟤네가 저한테 오거든요 부끄럼쟁이끼리도 부끄러워 서로 부끄러워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지 않기위해 서로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겁니다 고개 숙여 고개 숙이고다니라고 육쩝쩝쩝 아 보지마 쟤보지마 쟤보지마 아져 쌱쩝쩝 어? 나 안 봤는데 내가 본 걸로 치는 거야? 그럴 리가 어? 얘 나 봤어 아아! SCP도 SCP끼리 서로 부끄럽습니다 아! 먼저 당했다 아아! 나오자마자 부끄러워 옷 입으라고! 옷을 왜 안 입고 다니는 거야?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부끄럽지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부끄럼쟁입니다 하지만 피그가 될 수 있어 머리통을 넣어주면? 아아... 안녕하세요 아 됐다 됐다 아 조심해서 움직여 조심해서 움직여 조심해서 움직여 어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럼쟁이 피그입니다 아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안녕하세요 부끄럼쟁입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요 옷을 빨개 벗고 다녀요 왜 이렇게 다 벗고 다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따뜻한 옷을 입을 거라는 그런 거... 어... 어... 뭐가 있는데? 어 뭐야 나 봐봐 나 좀 봐봐 아 부끄러워 아아... 움직여 아아... 아... 아 너무 빠른데? 따라다니 따라갈 수가 없는데? 안되겠다 머리를 크게 만들어봐 아아... 왕머리 하하하 안돼 안돼 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에요 저를 쳐다본 친구 쟤에요 하지만 저는 저 친구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봐 반대로 아... 아... 하지만 마치 자석이 자석이 반대극에 끌려가듯이 아아... 안돼 안돼 야! 뭐하는 거야 너? 내라이 그냥 하하하하 물어 두드러워? 루스터? 다른 거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부끄러워... 부끄러워... 부들부들... 부들... 부끄러워... 물어 può 걸래... 부끄러워... 아 부끄러워... 아 부끄러워해야되는데... 왜 안부끄러 거지 지금? 오...이거... 오 된다 부끄러졌다 뒤에서 보니까 부끄러워졌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로 봐봐라오오오오오오오오! 도망가 도망가!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잡았다 접 접 접 접 접 돼지고기 맛있어 한국 버전이라고 해서 들어온는데 다른 게 없는데요? 저이고오오오오오오 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ㅎㅎㅋㅋㅋㅋㅎㅎ 웃어? 어? 웃어? 웃어! 웃어? 웃어! 아우시끄라 로 R 와아 요것도 scp 맵인데요 헤헤헤헤헤 아핳x2 아아 나도 scp 합체 아하하하 으아아호 이깊 flirting 우와아 어우 시끄러 heto 뭐니구 헤리를 endendo 집에 들어왔자 하으 Handy 딩동 여보세요 아 문도 없나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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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혀! 됐다! 아! 고민이 성공! 아우 시끄러워 궁뎅이 해보자 궁뎅이 궁뎅이 되네? 얘는 무슨 SCP야? 펄쩍! 만세! 만세! 친구 풀어줄게 아! 저는! 아! 친구! 아! 친구! 나 궁뎅이! 난 궁뎅이 넌 부끄럼쟁이 친구야! 마리오야 밟았네 마지막에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SCP의 096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다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!